어? 사랑 씨! 어서 타! 안녕하세요. 사랑 씨는 좋겠어. 네? 초고속 신분 상승이잖아. 인생 엘리베이터 탄 기분 어때? 그런 거 아닙니다. 아니긴. 다 노리고 접근하는 거지. 우리끼리는 솔직해도 돼. 도대체 어떻게 꼬신 거야. 기술 좀 공유하자. 진짜 그런 거 아닙니다. 남의 일이라고 말 함부로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아니긴 뭐가 아니야. 기사에 다 나와 있던데. 내가 꼬셨어요? 아, 안녕하십니까, 본부장님. 내가 노리고 접근했어요. 꼬리도 내가 먼저 쳤고요. 물론 꼬리가 있다면 말이죠. 그러니까 기술 알고 싶으면 저 찾아오세요. 제가 특별히 가르쳐드리죠. 아닙니다. 오해세요. 오해고 말고 이것만 기억하세요. 내가 먼저 좋아했습니다. 아시겠어요? 네. 명심하겠습니다. 가자. 앞으로는 당당하게 본부장님이 먼저 꼬리 쳤다고 얘기해. 알았어? 참. 꼬리 좀 봐봐요. 어디 있나. 아무것도 아무나. 아니, 사람을 뭘로 보고. 나 굉장히 계산적인 사람이야. 처음부터 작정하고 노리고 계획적으로 접근한 거야. 몰랐어? 어, 그러셨어요? 근데 어쩌죠? 그 말을 누가 믿겠어요, 예? 내가 뭐 볼 게 있냐고 그러겠지. 볼 게 있냐니. 처음 본 순간부터 내 세상은 온통 전사랑이었는데. 뭐야? 그러니까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. 나한테는 너무도 과분한 사람이야.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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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?